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얘기 나온 김에 영화 갱스업 뉴욕이라고 해서 리오나드로 드카푸치노가 나온 영화 있거든요. 그 마틴 스콜시스 감독이 감독한 그 영화. 그 영화도 뉴욕에서 영국계 건달들이랑 아일랜드계 건달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아일랜드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너 영국 출신이냐? 확 그냥 붙어보자. 자, 성 패트릭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근데 아일랜드 해적한테 잡혀가지고 아일랜드로 끌려가요. 같은 켈트족이에요. 아일랜드에서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성 패트릭이란 사람이. 같은 켈트족이다 보니까 물론 약간 말은 달랐겠죠. 뭐 억양이라든지. 근데 같은 켈트족이다 보니까 어느덧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웨일즈 같은 켈트족이 지배하던 웨일즈에서 태어난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 켈트족한테 잡혀가지고 아일랜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6년 만에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갈리아로 가요. 갈리아는 어디다? 그렇죠. 지금의 프랑스죠. 프랑스는 당시 이미 다 기독교가 전파된 상태였어요. 거기서 기독교 신자가 돼요. 성 패트릭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 참 나한테 그렇게 고통을 줬던 아일랜드에 가서 난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포교를 하겠다. 해서 서기 432년에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성 패트릭, 세인트 패트릭이 기독교 포교 활동을 합니다. 어? 그러면 영국보다 한 100년 정도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네요. 아일랜드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일랜드인들이 굉장히 뿌듯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 앵글러 섹슨이 다스리는 영국보다 우리 아일랜드가 먼저 기독교가 100년 먼저 들어왔거든. 이 성 패트릭, 세인트 패트릭이 아일랜드에 돌아왔어요. 무식해요. 켈트족들. 글자도 몰라. 포균을 해야 돼요. 뭘로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세 잎 토끼 풀로 포기랍니다. 에잉? 세 잎 토끼 풀로 어떻게 포기랍니까? 잎이 세 개잖아요. 이거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일체를 설명한 거예요. 우와. 지금도 여러분들 세인 패트릭스데이라고 해서 성 패트릭의 날 아일랜드 최고의 기념일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서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수호신입니다. 아일랜드의 수호신 성 패트릭이 죽은 날이 3월 17일이거든요. 3월 17일이 지금도 아일랜드에서 성 패트릭 데이라고 해서 정말 성대하기 그날을 기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하대요? 성 패트릭 데이라고? 알면서 그걸 하실까? 지금 아일랜드 기독교 상징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일랜드 기독교 상징을 보면요. 동그란 원의 큰 십자가가 이렇게 앞에 붙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켈트족이 믿었던 것이 태양신이거든요. 그 태양신이 동그란 거예요. 그 태양신 앞에 더 큰 십자가를 딱 박아버린 거야. 세인 패트릭이. 우리 십자가가 너희 켈트족이 믿는 태양신 보다 더 위대하다. 이거요. 그리고 아일랜드의 상징 색깔이 뭡니까? 3초 드릴게요. 1, 2, 3. 녹색이죠. 그린이요. 녹색이 아일랜드의 상징이에요. 왜? 왜일까요? 출원 한번 해보십시오. 왜? 성 패트릭이 기독교를 전파한 것이 세입 토끼풀로 통계했잖아요. 그래서 녹색이거든요. 그래서 세입 토끼풀로 포교가 됐다 해서 지금도 아일랜드의 상징은 녹색입니다. 아일랜드 역사는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시 잉글랜드 칠왕국으로 돌아옵시다. 칠왕국. 서로 우리나라 삼국시대 같이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 가지고 무슨 개그하는 게 있던데? 고구려, 신라, 백제. 무슨 배제 뭐 하면서? 아, 백제 고구려. 하여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썰렁한 아재 개그였어요. 웃질 않았습니다. 하여간 다시 칠왕국으로 돌아와서 7개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외부에서 또 적이 나타났네요. 대인족이 나타나요. 또 무슨 민족이요? 이 정도까지는 외웁시다. 대인이라고 불리는 스칸다나비아 출신 건달들이었어요. 어? 설마? 바이킹이요? 맞습니다. 바이킹도 종족이 여러 가지 종족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대인족이었어요. 스칸다나비아에 있던. 이 대인족이 넘어와요. 넘어와. 서기 787년부터 영국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왜 침략을 했냐? 기록에 따르면 인구가 갑자기 불어났다라는 기록밖에 없어요. 인구가 갑자기 왜 불어났을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막히겠습니다. 하여간 바이킹이 살고 있던 지역에 인구가 갑자기 너무 늘어나니까 살 땅이 없잖아요. 집이요. 그래가지고 넘어와요. 바다 건너서. 야, 저기 가면 땅 많다. 나들아야. 가서 우리 새 집 짓고 살자. 해요. 이 대인족의 침략을 기록한 것이 앵글로섹슨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책인데 우리로 치면 삼국사기 같은 책이에요. 앵글로섹슨 연대기. 우리로 치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킹이 크게 두 가지 종족이 있었어요. 사는 곳에 따라서 크게 스칸다나비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핀란드와 스웨덴에 살고 있던 바이킹족이 있었고 그리고 덴마크. 남쪽에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나라 있죠. 덴마크에도 바이킹이 살고 있었어요. 이 덴마크에 살고 있던 바이킹이 영국을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바이킹도 게르만족이에요. 그런데 이 게르만족이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될 것이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통합민족 개념이라기보다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로마 바깥에 사는 야만족들을 다 게르만족이라고 했어요. 퉁쳐가지고. 그래서 바이킹도 게르만족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바이킹의 한 종족이었던 대인족 영국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촌이 사촌을 침공한 건가? 맞아요. 굳이 따지면 그렇게 돼요. 당시 바이킹이 나름 장자 세습을 했던 시대거든요. 장자 세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왕이다. 쳐요. 그럼 내 아들이 여러 명, 다섯 명이 있어요. 첫째가 다음 바이킹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그냥 찬밥이에요. 다른 아들들은? 그렇죠. 다른 데 가서 새 세상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록을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바이킹들이 대인족이 잉글랜드로 넘어왔다는데 첫 번째, 인구가 갑자기 늘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첫째 아들이 왕이 되잖습니까? 둘째 아들부터는 짐 써서 그냥 잉글랜드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르 몰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덴마크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잖아요. 지도 보세요. 덴마크에서 폴짝 뛰면 영국이에요. 덴마크, 스칸다나비아, 지금의 핀란드, 스웨덴에 있던 바이킹들. 대인족이에요. 한민족 같이. 바이킹이 이제 침략을 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인구도 폭발하지. 또 첫째가 왕이 되면 둘째, 셋째. 그러니까 첫째에게만 또 전임 왕이 전자산을 물려줘요. 둘째부터는 각자 도생해라 얘들아. 너희들 알아서 먹고 사라는 것이 바이킹이 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형 혼자 잘 먹고 잘 사시오. 둘째, 셋째, 넷째 우리는 각자 알아서 벌어먹으러 출발합니다. 어디로? 홀짝 건너가지고 지금의 잉글랜드로 건너가요. 서기 787년부터 시작이 되는 바이킹 대인족의 침략은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이킹하면 배죠. 엄청난 항해술로 떼거지로 건너와요. 배가 좋으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이죠. 보급 라인? 바다 건너서 갖고 오냐? 아니에요. 보급 필요 없습니다. 왜? 바다 건너가서 잉글랜드 땅에 있는 민가 약탈하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서기 787년부터 시작된 대인족 바이킹이에요. 대인족의 침략 100년 만에 100년 만에 잉글랜드 맨 남쪽에 있는 에섹스, 지금의 런던 주변이죠. 에섹스를 제외한 대부분 잉글랜드를 바이킹들이 점령을 해버리네. 어허어. 심지어는 에섹스의 수도 런던까지 위협을 하게 됐네. 어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바이킹이 건너 오자마자 바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개의 왕국이 서로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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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립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분열을 하다 보니까 하나로 뭉쳐서 싸우질 못했어 간단하게 말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저는 4국 시대라고 봐요 3국 시대는 신라에서 통일된 신라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3국 시대인데 가야가 가야해 가야해 가야가 자기들 역사 기록을 문자로 안 남겨서 그렇지 신라와 백제를 뛰어넘는 철기 문화와 문명을 가졌던 나라였어요 단, 글자를 안 남겨서 어쩔 수 없이 가야 고분, 고고학적으로 파서 나오는 물건 가지고 대충 추측만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물건이 개뼉다고 소뼉다고가 아니라 고구려, 신라, 백제를 뛰어넘는 유물들이 나오니까 적어도 신라, 백제보다도 뛰어난 문명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국 시대라고 봐요 고구려, 신라, 백제 그리고 통일은 못 이뤘지만 가야 연맹 4국 시대 하여간 이렇게 내 나라가 있는 한반도인데 갑자기 만주에서 이민족이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가 한반도 크로스 해가지고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쉽나? 불과 어제까지 치고 박고 싸웠던 적들인데 그러니까 이거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국의 7고대 왕국 시대랑 우리나라의 3국 시대 또는 4국 시대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바다 건너에서 건너온 바이킹이 해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다 당해요 이 바이킹이란 말은요 여러분들 롯데월드에서 많이 타십니까? 저는 못 타요 만약에 이 방송을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 듣고 계시다면 저를 바이킹에 묶어가지고 몇 바퀴간 태우미한테 다 불어버려 제가 만약 우리나라 국정원 스파이로 다른 나라 갔다 저를 잡아가지고 바이킹에 태워보세요 다 불어 우리의 국가 기미를 먹어 어쩌고 바이킹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가지 어원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 만 무슨 무슨 만 있잖아요 바다에 캘리포니아만, 멕시코만 만을 뜻하는 바이키와 사람을 뜻하는 인이 합쳐가지고 바이키인이 뜻하는 설도 있어요 즉 만에서 온 사람, 바닷가에서 온 사람이란 말도 있고 또는 고대 영어로 해적을 뜻하는 파이럿이죠 해적을 뜻하는 바이신에서 왔다라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여간 이 바이킹이 밀려왔는데 이제 위에 건 다 박살나버리고 나머지 6개국들은요 맨 밑에 지금 런던 주변에 있는 에섹스만 남은 상태예요 이 에섹스의 왕였던 알프레드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어? 대왕이 붙어요? 네, 맞아요 영국 역사상 그냥 무슨 무슨 왕 제임스 1세 왕 이렇게 왕 말고 대왕 있잖아요 더 그레이트 대왕 칭호가 붙은 왕은 알프레드 대왕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세종대왕 플러스 광개토대왕급이에요 왜? 실제 공식 명칭도요 킹 알프레드가 아니라 알프레드 더 그레이 킹이에요 대왕이에요 왜 이 사람을 그 대왕이라고 붙이냐면 지금부터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7개의 앵글로섹슨족이 만든 7개의 왕국을 하나로 통합을 해요 통합을 한 다음에 드디어 잉글랜드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즉 현재의 영국의 정체성과 영국 민족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에섹스의 알프레드 대왕이거든요 그래서 알프레드 더 그레이트 대왕이라는 호칭을 줍니다 알프레드 대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바이킹과의 싸움도 말씀드릴게요 알프레드 대왕이 일단은 바이킹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내치, 국내 정치도 정말 잘합니다 각 지방을 행정구역을 나눠요 그래서 각 지방을 무슨 무슨 셜, 무슨 무슨 셜, 무슨 무슨 셜 로 통일해요 셜? 뭐가 셜? S-H-I-R-E, 셜 지방을 뜻하는 행정단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흔적이 남아있죠 영국에요 요크 셜, 버크 셜 요크 셜, 테리어 지금도 영국의 지명 중에 뭐뭐뭐 셜, 뭐뭐뭐 셜, 요크 셜 남아있는 것은 다 알프레드 대왕의 행정구역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이 셜 를 담당하던 치안 책임자 겸 행정 책임자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고대 영어로 무엇을 감독하는 감독관을 리이브라고 불렀거든요 R-E-E-V-E 그러면 합쳐보세요 행정구역을 감독하는 사람은 셜 리프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변형에서 나온 영어가 바로 셜 리프에요 셜 리프, 보안관 하여간 알프레드 대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알프레드 대왕의 일대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알프레드 대왕의 라틴어 선생님 겸 궁중사제 신부님이죠 어떤 사람이 알프레드 대왕이 태어난 순간부터 쭉 일대기를 적어요 그래서 알프레드 대왕의 일대기라는 책을 남겼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알프레드 대왕의 일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 849년 에섹스 왕국의 런던에서 당시 에섹스 왕의 네 번째 아들이자 막내 아들로 태어나요 서기 849년이라고 하면 바이킹이 지금 잉글랜드 북쪽 지방을 박살, 난장판을 만들고 있던 그때 그 와중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태어났을 때 이미 대인족, 바이킹이죠 북부 영국을 작살내가지고 노섬브리아, 머시아 같은 나라들을 차례로 멸망을 시키고 있던 때 어렸을 때부터 글을 못 배웠습니다 에? 왕자한테 글을 못 배워요? 네, 당신은 영국 왕도 문맹 왕이 많았어요 저는 글, 이것이 무엇인가 하얀 건 하얀 것이고 까만 건 까만 것이다 왕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는데 왕자는 당연히 문맹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알프레드는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액세스 왕의 부인 그러니까 엄마 겸 왕비죠 왕비가 어떤 시집을 갖고 있었어요 시집 그런데 어떤 시집이었냐면 앵글로어로 된 시집인데 글씨가 금으로 써져 있었어 와, 이게 무슨 참치집도 아니고 금박을 해? 글씨를? 그거를 어린 알프레드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금박이 돼 있던 시집을요 그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아들 네 명을 다 부른 다음에 얘들아 네, 엄마 너희들 가운데서 빨리 먼저 제일 글을 익혀가지고 제일 먼저 이 시집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시집을 준다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나머지 세 아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냥 종인데 뭐 어쩌라고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알프레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걸 달달달 읽어요 엄마 앞에서 약속은 약속한 거니까 선물로 줬어요 옛다, 선물이다 금박 시집이다 책을 읽어보니까 재밌는 거지 이때부터 문자, 즉 서적 퍼블리케이션에 눈을 떠요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읽는 책 다 갖고 와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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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저 썬킹 같아요 제가 1년에 책을 100권에서 150권 읽거든요 제 자랑이 아니라 교보문고 최우수 독자의 매해 선발이 돼요 150권이면 거의 사흘에 이틀에 한 권씩은 읽는 거죠 제가 아마 전생에 알프레드가 아니었나 하여간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SX의 왕이 대인족과 싸우다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면 다음 왕은 큰형이 되겠죠 큰형도 전사, 대인족과 싸우다가 전사 다음 왕은 둘째 형이 되겠죠 둘째 형도 대인족과 싸우다가 전사 셋째 형도 왕이 된 다음에 싸우다가 전사 어? 얼떨결에 왕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막내 아들인 알프레드가 SX의 왕이 됩니다 어쨌든 아빠도 대인족과 싸우다가 죽었죠 첫째, 둘째, 셋째 형도 대인족과 싸우다가 죽었죠 이제 자기 몫이에요 자기도 대인족과 싸워야 돼요 밀려요 예를 들면 전쟁 머신 바이킹들이에요 싸우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할까 그... 타협을 합니다 알프레드가 어떤 타협이냐면 바이킹 이리 와봐 왜 알프레드? 우리가 SX 왕국이 매년 정기적으로 돈 줄 테니까 우리 침공하지마 돈 준다고? 아하하 현찰로만 받는다 애플페이 이런 거 안 받는다 하하하 알았어, 현찰 줄게 그래가지고 돈을 줘요 5년 동안 최소한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타협을 봐요 돈 줄 테니까 그런데 돈만 받고 또 아유, 왜 그랬을까 이 바이킹들이 알았어, 이 돈 주면 우리 너희들 침공 안 한다 근데 돈 받고 또 쳐들어와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약속했잖아 돈 주면 안 쳐들어온다고 아, 미안하다 아, 깜빡했네 아, 미안해 다음에 또 안 쳐들어올게 알았어, 미안 갔다가 또 쳐들어와요 야, 약속 안 지켜도 내가 돈 줬잖아 아유, 깜빡했네 이 IQ가, 붕어 IQ인가 아이고 해요 계속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결판이다 해서 최후의 결판을 준비를 합니다 SX의 병사들이여 모두 모여라 모여라 우리 저 극악무도한 약속도 안 지키려한 신용도 없는 바이킹과 우리 끝까지 싸우다가 죽자 네 싸웠는데 웬걸? 런던까지 함락당해요 이번에는요 알프레드는 도망갑니다 런던이 함락됐다 런던이 함락돼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저기로 가자 이거는 제가 지금 각색을 했지만 다 알프레드 대왕의 일대기라는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숲속의 늪이 봅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늪이라고 발음 못하는 거 아시죠? 넙이죠 이경규 씨가 그렇게 발음하잖아요 넙에 빠지면 못 나온다 숲속의 늪 가운데서 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적이 들어가면 추격 못하겠지 그래서 섬으로 들어갑니다 섬에 들어가니까 한 농부의 집이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농부 부부인데 부부가 알프레드 국왕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냥 거지가 한 명 온 거예요 저기요 이거 뭐시오 밥 좀 주시오 그리고 나 잠깐 며칠만 좀 묵어가도 되겠어? 다행히 착한 부부였어요 그러시오 그래요 그리고 참 우린 반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지금 난로 위에 케이크를 우리가 굽고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지켜 좀 보시오 안타게 좀 잘 봐요 이 스토리 어떻게 연결될까요? 다음 시간에 홍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홍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홍량했습니다 이 스토리 어떻게 연결될까요?